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변화는 그 변의 크기만큼 안녕하세요 노란겸수함입니다. 오늘은 이 책 컨버전스 2030 미래의 부의 기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피터 디아만디스 스티븐 코틀러가 지었고요 박영준씨가 옮기셨습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금년 2월 8일 날 나온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The future is faster than you think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가 가까이 와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점령한지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불안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거에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싶은데요 서종가를 봐도 이 코로나를 키워드로 하는 책도 참 많이 출간이 되고 있구요 평소에 이런 카테고리 쪽의 책은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이 쪽 분류의 책들을 읽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아 참 나도 많이 불안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코로나19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책입니다 다만 이제 미래 세상을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으며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사실 뭐 이런 부류의 책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물론 책에 따라서 어떤 책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른 책에서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자의 성향에 대한 차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메인이 되는 콘텐츠의 키워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미래 세상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두억 원 정도 읽어두는 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기술들을 소개하고 상용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속한 카테고리의 책들이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달라졌구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공상과학 소설 생각해보면 미래에 대해서 이런 세상이 온다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었던 게 초등학교 중고학년 정도쯤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까지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공상과학 소설에서 소개하는 미래의 세계 그리고 읽으면서 와 작가들 상상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현실화되었거나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실감을 좀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제 5원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 하늘을 나는 택시도 막 등장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책에 의하면 이 공중 택시가 세상을 누비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법령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되면 그 당 멀지 않은 미래에 근 미래에 상용화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 이거였는데 의료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어떤 생체로봇, 마이크로로봇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몸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예방을 하는 그래서 무언가 병이 생길 조짐이 보이게 되면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료계도 변화가 되어 갈 거라고 해요 병에 걸리지 않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교육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학교와는 정말 전혀 다른 교육 시스템이 조만간 등장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르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향과 방법과 정의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빠질 수 없는데 이 경제활동은 기본적인 전제가 생산과 소비죠 근데 이건 역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3D 프린터가 아주 광범위하게 발전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옷을 쇼핑몰에 가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옷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가정집마다 있는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쇼핑몰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때 가서 남는 것은 3D 프린터와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모품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 말고는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택배 역시도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그거는 얼마 전에 제가 아마존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좀 본 기억도 나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런 미래를 상상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거나 보면 한편으로는 좀 설레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암울함을 먼저 느끼게 돼요 그게 어쩌면 제가 이제 어른이 됐고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야 내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내 밥벌이가 인공지능과 컴퓨터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산업화 시대를 대표했던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직자도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정보화 시대가 시작이 된 이후에 새로 만들어낸 직업의 숫자 그리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숫자가 사라진 직업의 실직자 숫자를 훨씬 능가한답니다 물론 이쪽에서 실직한 사람이 이쪽으로다가 자리배꿈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필수적인 아주 무수히 많은 기술들 그리고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료화가 되거나 무료의 다름없는 수준의 비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세상이 될 것이고 소비에 필요한 비용은 적어질 것이고 직업에 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될 테니 그닥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말 그런지는 그때 가서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책에 의하자면 과거의 데이터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다양한 근거를 들이밀면서 앞으로 첨단 세상이 돼도 인간이 할 일은 생각보다 많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저렴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구입했을 때 지금도 기억을 하는게 286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뭐 있었나 20메가 뭐 이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가 그 다음에 메모리가 1메가 갖고도 와 내가 썼고 모니터는 흑배기였었고 거기에 80핀 그 도트 프린터 있죠 찍찍 때문에 나오는거 그거 세트로 갖추는데 그 당시 돈은 한 한 7, 80만원 들어갔던 것들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돈이면 구입할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과 그 컴퓨터의 성능을 비교해보자면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첨단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을 내가 획득하고 이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좀 하겠더라구요 사실 스마트폰에만 해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과거의 기술이라고 비교해보자면 일단 간단히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정도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는 정보와 기기가 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mp3도 있어야 될 것이고 카메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각을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죠 지금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그것들 다 개별적으로 갖춰서 갖고 다니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용이 나질 것이고 당연히 부피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눈길을 끈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개인데 첫 번째는 측정 두 번째는 이동 세 번째는 감지 네 번째는 융합이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할까요 먼저 측정이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측정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고 건강은 내 몸 속을 돌아다니는 나노로봇에 의해서 측정 될 것이고 교통 흐름 역시 측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총재가 될 것이고 세상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무언가 적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정을 위한 장비들 이런 산업들도 많이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이건 이동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책에 뭐라고 설명을 해놨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네트워크 연결? 뭐 이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A 지점과 B 지점을 연결하고 그게 무수히 많이 모이는 것들이 네트워크 아니야?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피상적인 것들을 보지 말고 목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연결의 목적은 바로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딱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냥 연결을 놓고 땡은 아닌 거니까 정보가 이동을 하든 뭐라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보의 이동 화물의 이동 사람의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을 위한 가장 현대화된 기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존재이고 다양한 요소의 바로 이동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끊임없는 이동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좌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밑줄을 그은 문장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운송의 수단이다 즉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와 혁신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방법을 일컫는다 아 그렇구나 이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감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감지는 앞서 말했던 측정과 어느 정도는 관관 지어질 수 있겠죠 나눠로봇이 우리 몸을 측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상을 감지하면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찾고 찾아진 해결책을 적용을 하고 물론 이제 이 과정에 인간이 적절하게 개입이 있을 수 있죠 개입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감지되는 이상은 즉각 해결돼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동안 정신없이 빠른 변화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세상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분을 이 책에서는 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과장된 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무언가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연결된 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시너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너지들이 무수히 모이게 되면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변화는 그 변화의 크기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한지 아느냐 융합 때문이다 이건 왜 가능한지 아느냐 융합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책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눈길을 끈 문장을 한 두 개 정도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408페이지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동안 줄곧 이야기한 대로 심호흡을 하고 눈을 부릅뜨라는 것이다 당신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으니 말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이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책은 끝냈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툼합니다 두툼하고 이런데 이런 책이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왜 당장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노랑점점이었습니다